5천여명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우리 양봉인들이 화합과 단합을 맞이하고 있는데 정말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뭐 다이어트한다고 뭐 음식 굶고 안 먹는 분들 있는데 마음껏 먹으시고요. 하루에 그냥 한 5kg 정도만 매일 걸으시면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 피부 좋아지게 하려고 뭐 밤에 뭐 오이 붙이고 뭐 붙이고 뭐 많이들 하시는데 피부에 정말 좋은 게 꿀입니다. 꿀을 먹으면요. 피부 탄력에 그렇게 좋고요. 꿀을 직접 피부에 바르면 잡틀도 제거되고 정말 진짜예요. 제 아내는 맨날 꿀을 먹는 게 아니고 바르기만 합니다. 그렇게 피부에 꿀이 좋다고 하니까 꿀 너무 효능이 뛰어나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많이 알겠습니다. 좋은 기념들이 많으니까 꿀들 많이 많이 드셔서 우리 양봉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좋아하는 그런 가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님이 좋아해요. 우리 이슬진 씨와 꿀머리 최고야. 공덕하 씨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입이 좋아 꽃이 좋아 꽃보다 입이 좋지 저 하늘의 꽃구름이 흘러가면 왜 나를 그리워져도 눈을 돌아줘도 묻지 않게 당신 없인 살 수가 없어 그 입자에 맺은 그 사랑 지금 여기 있는 것 하나 그 입자에 맺은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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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좋아 꽃이 좋아 꽃보다 입이 좋지 저 하늘의 꽃구름이 흘러가면 하늘의 향이 그리워져요 그 입자에 맺은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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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꽃구름이 흘러개 그리고 날씨도 쌀쌀한데도 자리 비우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양봉인해날 벌골축제 제가 꿀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입술이 아주 오늘 붉게 타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꿀을 바르고 왔습니다. 입술에다가. 건강에 좋은 꿀 우리 양봉인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만들어주고 계시죠. 앞으로도 좋은 질의 좋은 꿀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꿀이 우리 산청의 꿀이 우리나라 최고 또 전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박수가 나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추우실 때는 박수 많이 쳐주시는 게 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돌아와줘 라는 노래 제가 예전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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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말없이 나로 있는 때문일꺼야 그것은 말없이 나로 있는 때문일꺼야 돌아와줘 돌아와줘 그것은 말없이 나로 있는 때문일꺼야 여러분 건강하시구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 마세요 저 한정한 꿈이 저 하늘에 맹굴 때 내 가슴 슬퍼다 내 가슴 울었다 그것은 문제 첫사랑의 정보로 있는 거야 그것은 문제 첫사랑의 정보로 있는 거야 돌아와줘 돌아와줘 그 너무 말없이 널 하오님 때문일거야 그 너무 말없이 널 하오님 때문일거야 돌아와줘 돌아와줘 그 너무 말없이 널 하오님 때문일거야 감사합니다